최종 탑 라인 9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타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마지막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마지막 최종 탑 라인 9위 자리에 앉을 연습생은 바로 한유진입니다 최종 탑 라인 10위 최종 탑 라인 9위로 극적 데뷔에 성공한 한유진 연습생 첫 등장부터 완벽한 아이돌의 모습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죠 07년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듬직하게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모든 생존자 발표식에서 탑 라인 자리를 지켜내왔습니다 한유진 연습생 제로 베이스1의 마지막 멤버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 우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스타크리에이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정말 많은 응원을 해준 우리 엄마 아빠 동생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나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인 정해창 총괄 프로듀스인 이상규 대표님 박무성 사장님 유정희 법무장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이 힘들긴 했는데 스타크레이터님들께서 정말 많은 힘과 사랑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저도 몰랐고 저도 모르는 저의 예쁜 점을 찾아주신 스타크레이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보이스 플래닛에서 데뷔가 마지막이 아닌 스타크레이터님들께 행복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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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